같이 불러주세요 그런 게 조금 걱정돼요 좀 망부석처럼 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찍을 때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입 먹고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드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카메라를 드실 거면 드셔도 카메라 들지 않은 것처럼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굿즈 같은 거 만들 생각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조만간 굿즈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굿즈 나오시면 그것도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앨범을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는 일반 코스프레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일반 코스프레를 할 수 없는 아 정말 비곤의 팬이구나 라고 알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굿즈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енной catalog trouver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에요 천국釣제 수 Finally 말씀해주세요 오늘의 Gemini 저 자신 évidemment 인설을 할 수 있도록 Them 하는 사ér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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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로안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로안이는 아주 착하고 깨끗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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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전 자기 전에 노래를 안 들어요. 숙면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안 듣고 넷플릭스 보다가 이렇게 졸면은 바로 끄고 이렇게 재결승기 포스터에 나와있는데 2시간 이라고 2시간 동안 합니다 유튜브 데뷔도 메이킹필름 그것도 조회수가 별로 안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에요 유튜브를 많이 하게 돼도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면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봐주셔야 제가 많은 콘서트에 게스트 누구누구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 피처링 아티스트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콘서트에 게스트 누구누구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 피처링 아티스트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주 안녕 페빈이 페빈이 제가 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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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타투 많이 아팠나요? 처음에는 타투 별로 안 힘들던데 은지야 다음에 연차 쓰고 꼭 와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되고 안되고는 수치 기준이어서 프로가 많이 팔려야 합니다 결제가 많이 돼야지 또 하고 이번에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Ms belief 수치 사ivities 공부를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당콘 또 한다고 맹세하세요. NO! 이번에 매진되면 맹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갔다와서 또 해라고 하는데 멜론 댓글에 좋겠습니다. 아까 오후 7시부터 예매가 시작됐어요. 표도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근데 엄청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시고 와서 예매해주시고 같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게요. 지금 환신 너무 마려서 안되겠어요. 끌게요. 빠이.